남친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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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의 미소.. 이거 마인덴? 와 이거 어떻게 안 맞추는데? 영상 통화는 이제 와 진짜 아이패질 진짜 좋다 다시 한 번 다시 볼게요 화질이 무슨.. 사람이에요 사람 뺀어 start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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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a irens 진짜 웃겨 Will you, heroing me? 아, 잠깐만요! 아아! 아아! 오케이, 이제 야옹을지도 않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re you growing me?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이거 완전 푸른다! 괜찮아! 네, 퍼트!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더 이렇게 길쭉하게, 길쭉하게 이렇게! 엄마가 좀 며도 보셨어 봐. 한 번만 더 해 주셨어 ! unieszк el all 또 다른 시간에iren 1번째 파김치 1번째 파김치 여보세요 성찬은 한 번에 뭐해? 파김치 달걀 후라이 사이즈는 만두, 군만두 그 다음에 알떼의 김치 이렇게 아그작해서 면 싸서 가는 거 그냥 그냥 가야 되겠다는 생각 여기 옆에 너무 졌나? 안 나갔죠? 화면에 앵글해서 이거 못 한다고? 아 다시 할게요 미쳐가는 거 같다 난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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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 메르시엘과 함께한 퍼스트룩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단독 화보라 올 때부터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많은 스태프분들이 함께 에너지 넘치게 촬영해 주셔서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게 촬영을 마쳤고요 제가 오늘 촬영한 비티 제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퍼스트룩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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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